안녕하세요. 투자 하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 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이 진행을 해주실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시장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증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하게 되면 4거래일 연속 지금 양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했고요. 1,330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소급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섹터에서 과열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정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조정이 쉬어가는 국면이다 아니면 조정이 어떤 매수 기회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조정에 진입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한 1.05% 그리고 코스닥은 3.87% 하락을 했어요. 한 주 동안에.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파죽 지세로 2,500을 넘어섰고 2,600 돌파까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뭐 지금 한 2,52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이제 11개월 만에 돌파했던 900선을 좀 힘없이 내줬죠. 그러면서 지금 850대까지 좀 이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3월 중순 이후에 5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거듭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5월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조정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잘 알려진 격언 있지 않습니까?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세린 메이. 사실 이런 격언이 다시 소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세린 메이라는 그런 격언의 기원은 통상적으로 5월에 약세장이 반복되었던 경험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사실 연초에 항상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시장이 5월쯤 되면 이제 그 동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썸머레일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좀 현금을 확보해 놓자. 또 이런 차원에서 항상 5월에 좀 주식을 팔기 때문이라는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5월에 약세장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실적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뭔가 이제 괴리가 나타났던 것들도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려를 덜 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일단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은 고평가에 대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방금 이제 차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이천원지라든가 이런 일부 업종이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후유증에 대한 시각도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시장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후유증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변동성이 만약에 확대되는 국면이 연출된다면은 기존에 상승폭이 컸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로의 차익 매물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지수의 조정과 함께 지금까지 좀 못 올랐었던 섹터라든지 좀 소외됐었던 섹터들이 오히려 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일단 지수는 한동안 좀 쉬어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됐었던 섹터에 대한 조정 기회로 볼 수 있는지 지금까지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하락 한마디로 조가가 좀 빠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정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제 5월 3일날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0.25%의 금리 인상을 기종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 5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페드바치 최근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은 연준이 5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5.25까지 높인 이후에 6월, 7월, 9월 FOMC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과 12월에는 0.25%씩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오히려 지금보다 낮은 수준인 한 4.75% 이 정도까지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전망치는 향후에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러한 조금 장밋빛 기대를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소비자 물가의 어떤 그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뭐 6월에는 이런 그 소비자 물가가 3%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런 전망에 좀 힘을 싣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은 부진하지만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소비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상향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수출 물량이 바닥을 치고 수출 단가도 좀 반등 중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시적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조정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이를 포트폴리오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일부 제가 어제도 그런 제목의 리포트를 봤는데 셀인 메이가 아니고 체인지인 메이다. 그러니까 5월에는 뭔가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바꿀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이 뭐 헬스케어라든가 또 이제 뭐 산업재라든가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섹터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최근에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완만하게 올랐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분기에서 2분기 사실은 뭐 2분기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저점에 바닥을 좀 찍고 간다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1분기에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2분기에는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도 주요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과 함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포인트를 좀 챙겨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실적이에요. 뭐 지금 이제 언익스진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형기술주들의 실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아무래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이제 메타 플랫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아마존, 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비자라든가 뭐 3M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다우지스에 편입돼 있는 우량기업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S&P500 기업 중에서 한 18%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76%가 예상을 상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어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가 낮아져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이상 항상 보면은 미국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복수적으로 추정을 해놓고 거기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실적 발표 기업의 한 50, 아 77% 정도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요가에 조금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 역시 실적이 지금 부진하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시장의 우려만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주로 2차전지 업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포스코피추엠이라든가 함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역시 시장에서 시세를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사실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이제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측면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중국과의 관계가 좀 냉각되면서 조금 그 부분이 퇴색한 측면에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황금연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월달에 쉬는 날이 좀 많지만은 그러면서 관광객들의 증가가 좀 얼마 나타날 것인지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줄과가 많이 빠졌었는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빅테크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시장에서 뭔가 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실적 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지금 아마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지금 하나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적강공사들이 최대 분기 실적을 뭐 시연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적인 냉각관계가 지금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전혀 못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기부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이 아닌 연간 실적 베이스로 해서 중장기인 관점의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지금 호황 사이클에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전력기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쪽이 된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2차전자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북미 진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여기에 또 전력 배선 관련된 인프라가 또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요. 이제 LS입니다. 시장에서는 워낙에 2차전지라든지 한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말씀 앞서 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지난 연말부터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 4분기부터 수주액이 대규모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LS는 종목이 지주사다 보니까 그 자회사들의 흐름이라든지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LS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LS M&M, LS 일렉트리, LS IND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LS 전선이 지금은 비상장이죠. 비상장인데 해적 케이블 그리고 초고압선에 대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LX 일렉트릭은 상장되어 있죠. 전력 기기 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비상장 회사인 LS M&M을 들 수가 있는데요. LS 전선이라든지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의 수주 확대를 통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향후 한 2, 3년간 이 시장이 허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 LS M&M은요. 기존의 LS 니꼬동 재련이 사명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재련 기술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좀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아직도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뜨거운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S 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 톤 규모의 황산 니켈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이 황산 니켈은 전구체의 재료가 되고 전구체는 양극재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재련 기술을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까지의 밸류 체인을 좀 구축해 나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까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LS는 기존의 본업 플러스 신사업인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6.4조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 연간으로 거의 뭐 3, 40%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뿐 아니고 최근에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요. 최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트는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변압기 시장 확대 쪽에서 변압기 시장 쪽에서 지금 공급 우위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공급 우위에 따른 그에 따른 실적 베이스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력 쪽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2차전지 신재생 산업 쪽과 전방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이클이 지금 좀 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S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현대 효성중공업까지 최근에 조금은 섹터가 좀 작긴 해요.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처럼 섹터 내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최근에는 이런 중소형 섹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틈새를 노리는 이런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브리핑한 섹터 종목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뭔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메인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메인 섹터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은 사실 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섹터들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도 LS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그 업종 종목들의 접근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라는 거죠. 실제 계속해서 수반이 되는 그런 업종이고 종목이고 그 어떤 시장의 흐름에도 잘 또 그 편승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이제 뭐 이차연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트렌드와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우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의 차원 지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포트폴리오 확장, 변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린 취지가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 촬영하는 중에도 코스닥은 2%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섹터 이야기까지 센터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